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나들이 인파로 붐볐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익산서동제, 군산 꽁당보리축제, 오수의견제 등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 인파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초여름처럼 기온이 오른 가운데 군산과 익산 등 서해안에 한때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완주 등지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